하나, 둘, 정면, 오른쪽, 왼쪽 순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먼저 자유 포즈로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 받도록 하겠고요. 먼저 정면입니다. 하나, 이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어떤 컨셉도 소화가 가능한 그야말로 컨셉 화수분, 컨셉 화수분 우석 씨인데요. 로판 비주얼, 로맨틱 판타지의 비주얼을 또 자랑하고 있죠. 이번에는 가운데 보시면서 니아를 향한 우리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도 옆에서 바라보는데 근본 비주얼의 소유자 같습니다. 로맨틱 판타지 비주얼, 같이 주인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자님들께서 바쁘신 와중에 정말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기자님을 향한 또 사랑의 하트도 날려주시고요. 또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석 씨, 이번 컨셉이 또 우아하고 섹시한 컨셉이잖아요. 살짝 포즈 같이 취해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우아하고 섹시한 컨셉으로. 시간여행자 포즈도 괜찮고요. 네, 준비됐나요? 네, 한번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면입니다. 하나, 둘. 역시 남신 우석 씨의 포즈입니다. 이번엔 오른쪽이고요. 네, 이번에도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왼쪽도 똑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컨셉에 정말 잘 맞는 포즈를 또 취해주시고 계시는 우석 씨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여기까지 포토타임을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여기 한번 나와서 의자를 가져와 주시면 앉아서 본격적으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